한 마디만 바닷물에 보내줄래요 바다에 보내주자 바다에 보내주자 바다에 보내주자 바다에 보내주자 바다에 풍덩 뛰어넘겠지? 뛰어올라 뛰어올라 꼭 뛰고 다시 들어가면 어떡해 응? 처음 온데 있는데 나를 어떻게 찔러? 처음 온데 있는데 나를 어떻게 찔러? 바닷물에 넣어주자 그럼 새우가 아빠 물걸? 바닷물에 안 물어줄래 알았어 한입만 아아 어어 어어 새우가 아빠 물었어 어떻게 해 피나 몰래 어? 이거 뭐야 이거 봐 호화해줘 빨리 호화해줘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? 아빠 피해야겠는데 응? 어떻게 해야 돼? 바닷물에 보내요 새우도 바닷물에 보내야 돼? 응 아빠를 불었어도 바닷물에 보내야 아빠가 안 물지 형은 새우야? 아빠야? 새우 바닷물에 얼른 보내주자 바닷물에 얼른 보내주자 새우야 새우야 살아있어? 살아있어나봐 대답했다고? 진짜? 네 바닷물에 들어가고 있어요 얼른 바닷물에 이거 왜 왜 물에다 풀어주고 싶은 거야? 어 왜냐면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까? 살려주고 싶어서? 응 어 우와 깜짝이야 던진다, 배우? 우와! 엄마 아프세요, 엄마. 왜, 왜? 엄마, 아파. 왜, 왜? 울지 마, 너는 울어. 왜 울어? 엄마 만났어? 엄마 만났겠지. 아빠도 만났어? 아빠도 만났을 거야. 엄마 만났을 거야, 엄마 만나서 덕도로 갔을 거야. 새우집은 덕도예요? 응, 새우집은 덕도래. 새우집은 덕도래. 새우집은 덕도래. 확신하러 가락하지 않아. 새우집은 덕도래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